으 슈 박스 으 으 야구 묶여와 벌면 그 다음이 벌써 기적을 했다 이 참아 아는 우스서 보름 할 생각 안한 다냐 언니가 다음달 환갑 때까지 큰 형이 했다 보고 내려가고 난리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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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누구야 아 옷을 왜 먹고 있지 아 당신 때 그지 아 들어가도 되나요 오늘 아침엔 미안했어요 저를 구해주신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제 이름은 제 이름은 형님 제 꿈 꾸셨습니까 형님 어 저희들 구해주신 거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여자를 만날 때는 네 이름을 타야 된다니 나만의 네 이름을 응 응 응 아 여자 생겼다거라 직업도 공무원이다 어 공무원 공무원이요 공무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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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기가 얼마나 힘든가 자네들 알아 몰라 알지 그것도 어디냐면 말이야 강력부 검사입니다 엄마 깡패들 깡패들 잡아다가 콩밥 먹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저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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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제 머릿속에도 지우개가 있는갑서이 아따 내리 끄네 부르라 이 새끼야 아따 저희들 그리고 저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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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낸 저희들